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분들 운명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을 했구나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는데 파헤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만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선거를 조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후보의 특표수를 조작하는 작업들을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7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해부가 끝난 시점이 2022년도 11월 말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필 작업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책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나왔고 총론 그다음에 2, 3권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이 나왔고 4월 달 1월 달에 여러분들 4권 도덕놈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치러졌던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좀 그 사람들이 두려울 겁니다.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면 실물 위조 투표지를 꼭 맞춰가지고 집어넣었으면 그래도 좀 극득이 덜 할 건데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와가지고 너희들 도덕놈들이지 너희들 도덕질 했지 너희들 강남구에서 매표 훔쳤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마디도 여러분들 대들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가지고 고발하고 여러분들 신문에 뭡니까 발표해 가지고 그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으니까.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놈들은 보통 도덕놈들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도덕놈들의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수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국가의 권력기관을 이렇게 내놓고 일곱 번씩이나 조작을 한 그런 기관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칭 여러분 gac의 여러분들 포함될까 말까 하는 국가 가운데 이렇게 선거를 선거 사기를 일곱 번이야 여러분들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 사기의 주범들이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 검찰 수사를 못 받겠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우리는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름들 호환 무치한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선관위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이 두렵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요즘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치러진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뭐 봐줄 집단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권력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런 취임을 해 가지고 5월 9일 날 아마 취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이면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선거에서 2017년부터 본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전산조작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낮아 가지고 눈치를 좀 많이 보고 덜키지 않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간이 얼마나 크기에 새 권력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의 득표수 조작 부정선거가 얼마나 뿌리 깊게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해관계와 엇갈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짐작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여러분들 지나지 않아서 실시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국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경상북도는 대구를 부여태가 아주 경상북도는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도지사를 아무리 심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이철우 여러분들 후보 여기 이철우 후보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선거의 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를 이게 우편투표 조작 내용입니다. 우편투표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을 구한 이 그래프입니다. 다행히 경상북도에는 딱 두 후보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좌우값이 크다고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울진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를 뺏은 다음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6%를 대해주게 됩니다. 봉화군은 마이너스 11.7%를 뺏은 다음에 그대로 플러스 11.7%를 대주는 겁니다. 맨 하단에 포항시 북구를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7.1%를 뺏은 다음에 그대로 플러스 7.1%를 대해준 겁니다. 이 두 수치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우편투표 투표자 수,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9.6%를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9.6%를 해줬으니까 19.2% 정도의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생생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드물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 어느 선까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부 직원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상청부는 다 알겠죠. 이런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경상북도에 24개 선거구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24개네요. 24개 가운데서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빼앗긴 것은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3%에서 최대 12%를 빼앗겼네. 그걸 그대로 옮겨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인 미예 후보가 플러스 3% 최소 플러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건 하나 훔친 게 아니라 선거 자체를 전부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상북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것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게 다릅니다. 조작 방법이 다른 거죠. 관내 사전투표는 주로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우편투표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상북도에서는 우편투표는 마음껏 조작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못 댑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은 현장 직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국민의 힘도 차이값이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들쭉날쭉하고 좌우대칭은 거의 관찰하기 힘듭니다. 일부 지역에서 좌우대칭은 관찰되네요. 좌우대칭은 관찰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골적으로 조작한 우편투표하고 그다음에 조작을 못한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조작한 데하고 조작하지 않은 데하고 여기도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경상북도 관내 사전투표 유관으로 볼 때는 조작규모가 아주 작은 것 같네요. 왜 그러면 이게 좌우대칭이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차이값이 적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우편투표는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조작을. 경상북도 연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실시된 선거에서 보수의 여러분들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나더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데도 선거안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이 바로 나올 겁니다. 조작값이 한 10% 정도 되겠네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뭐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과 그냥 이게 그 사람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를 못 받겠다고 그렇게 발을 뻗는 거죠. 뭐죠. 그렇게 오리발 내는 것은 이해가 가죠. 왜? 다 죽을 테니까 발각이 되면. 그러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 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긴 모든 증거들이 다 여기에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람.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 범죄를 한 번만 저지렸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저지른 범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대해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는 기네스북에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여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부산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져가지고 뭐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선거가 무슨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일 건데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야. 자식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의원까지 다 뽑아주는 그런 세상에 자식들을 냉동이 칠 수 있냐 이야기야. 의 노태학이 박찬진이 노정이 김시안이 조혜주 권순일이 천대엽이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훈이 김선수 박정하 너희 인간이가 자식들이 뭐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마다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이렇게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 참 살다 살다. 이런 세상에 살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참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들이 징벌받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는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에서 치러진 이 4.15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다섯 건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독놈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되찾아야 그래야 나라를 정상국가로 이렇게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